ülşeet 여기는 신태성역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신축철입종 옥탑입니다 방금 전에 옆에 호스를 찍었고 똑같네요 크기 구조만 방향만 다르고 똑같고 옥탑 찾는 손님이 있어서 이왕 찾는거 옥탑 위주로 오늘 방을 봐보자 해가지고 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옥탑은 안갈거고 그래도 요즘에 젊은 분들이 사는게 옵션 다 있고 옥탑을 가도 깔끔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집 위주로 찍을 예정입니다 이 집을 제가 가격을 안저고 왔어요 그래서 500에 40 오면 아주 땡큐고 500에 50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손님은 지금 3차에 30으로 찾아서 이 가격대에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드리고 방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조율을 한번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5평 정도 되는 일반적인 원룸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원룸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증금이 500에 걸세가 높아서 그렇지 반전세로 해주면 더 좋죠 옥탑치고 천장이 기울어지거나 옥탑이니까 채광은 채광이 안좋으면 옥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드네요 옥탑 왔다갔다 하기가 아무튼 요거 가격을 한번 봐야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참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 lawn 예정 numa cynació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